내가 엄청 피곤했겠네.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미안해. 표정 서울 사람이고요. 너는 서울 사람은 아닌 줄 알았어요. 내 일상을 찍어서 남들이 딱 날 봐줬으면 좋겠다. 그게 관종이에요. 아니야 아니야 많이 났었어. 딱 13살 차이나. 13살? 올 상 하나도 못 받았어. 왜 그랬을까? 노래가 안 돼가지고. 내가 네 갖고한테 오빠 뺏기려고 내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아? 나는 너를 만나서 썸 나왔으면 허련 말. 엥간혼채구. 일어나서 해주시면 안 돼요? 정말 귀찮고 하는 사람 같아요. 개우르몬한테 그런 건 아니야? 인기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거든요. 첫 오디션에 바로 합격. 그러긴 하긴 했어요. 왜 이렇게 길게 그냥 예쓰다고 하는 거지? 내가 예뻐. 뭐죠?